야! 배가 고프면 먹겠다는데 왜 그래? 밥 사는데도 어떻게 해? 자랑아 밥 줄까? 밥 줄까? 밥 먹으러 가봐 사료가 아니잖아요 사료 아니고 밥이에요 고기 국물도 싫어하고 맹물에 대한 밥 말아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숨도 안 씻어 먹어 숨도 안 씻어 숨도 좀 씻어 먹어 무슨 기계 같네요 기계 굶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밥을 흡입하는 녀석 아이고 알았어요 돼니까 돼지 말아 밥이 닿았어 밥그릇도 쳐다보니 눈 깜짝할 사이 요런하고 강정맞게 밥을 먹어 치우더니 패스트로 돌린 거 같아요 에에에에 바로 반응 온다 아이고 살짝 실례를 한 사람 그래도 이뻐 죽겠어요 그래도 이쁘세요? 똥도 없는데 얼마나 이쁘게 쌓는다 어떻게 쌓는데 토끼 똥꼬치 쌓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이쁘다 아이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신 아주머니 그런데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저 사연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울증도 좀 심했고 이제 항상 신경성이 좀 심해요 근데 이제 사랑이를 우연히 시상해서 이제 같이 있는 거 불쌍하다고 데리고부터 새끼 때부터 사랑이를 살뜰히 돌보며 키웠다는 아주머니 녀석을 키우고 돌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사랑이는 오리 엄마도 대화를 꼬투리 같이 하는 거 같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되게 이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많이 없어지고 사랑이는 오리 그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 오리 맞아? 얘가 오리가 맞아요? 오리 안 같아 보이세요? 나하고 같이 살았니까 뭐 꼭 애기 같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치고 사랑아 녀석을 왜 부르나 했는데 어라? 아이고 발톱에 곱게 매니큐어를 발라주신가 사랑이 발랐으니까 엄마도 바르고 색깔도 핫핑크 아이고 색깔 한 번 곱네 커플네요 이 색깔 참 좋아하길래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이거 바르고 똑같이 발라 아이고 사랑이와 모든 함께 하고 싶은 아주머니 녀석과 똑같은 색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내심 뿌듯해하는 모습인데 어머니와 똑같네? 네 똑같잖아 나 뭐하는거야 아우 별나지 진짜 유별나지 사랑이밖에 몰라 아주 너랑 뭐 사랑이랑 똑같냐? 사랑이가 더 이쁘지 그치? 아휴 누가 뭐래도 사랑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단지다 유난히 따뜻했던 그날 오후 집 밖으로 나온 아주머니와 사랑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저 모겐 뭐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우리 사랑이 데리고 산책 좀 나가려고요 산책이요? 네 뒤뚱뒤뚱거리며 아주머니 뒤를 잘도 따라가는 녀석 그런데 쫄래쫄래 열심히 쫓아가던 사랑이가 오 갑자기 날았다 오 3미터 이상 나는군요 환경이 벌어지니까 날라가네요 그러니까 날라가요 뭐 떨어지면 막 날라와 이야 그 신통한 모습에 지나가던 주민들 녀석을 만져보려 하지만 이리 와봐 너는 왜 몰라 왜 도망가 아이고 콧대 높은 사랑이 아주머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머니를 따라가기 바쁘다 아이고 아이고 숨차 아이고 숨차 숨차 오리 수업 넘어가요 같이 좀 나요 같이 좀 같이 좀 나요 강아지 같이 막 따라 나가 너무 웃기지 않으니 우리? 아 귀여워 하하하 나 그거 참 동네 스타 사랑이의 등장에 일대가 시끌시끌해졌지만 분양 환경 아니에요 녀석의 관심은 그저 아주머니뿐이다 아이고 오리 군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며 뒤를 따르는 모습이 다시 봐도 심통한데 그렇게 한 바퀴 산책을 끝내고 돌아온 사랑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뒤도 보지 않고 어딘가로 향한다 녀석의 걸음이 멈춘 옷은 바로 정수기야 운동하고 와서 목마른가봐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정수기를 불의로 연신 쪼기 시작하는 모습 진짜 빠르네요 정수기를 왜 쪼는 거예요? 물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쪼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저런다니까 아하 두드리면 물이 나올까 연신 정수기를 쪼는 사랑이 물 달라는 거죠 엄마한테 물이 먹고 쏘었어 물이 먹고 쏘었어 웃는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꾀꾀거리는 녀석 또 그렇게 먹을까요? 대접 가득 물을 받아서 주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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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야하하 그 소리 한번 요란하다 진짜 맛있게 먹으세요 어이구 이게 왜 이래요? 그녁입니다 좀 더 구워하는 거 좀 더 구워하는 거 EOVER